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연말연시면 자주 찾는게 모임이랑 술이죠.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프리미엄 소주나 위스키 같은 비싼 술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요즘 국내 주류시장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술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고량주인데요. 고량주가 이끄는 주류 트렌드, 키워드 경제에서 알아보고요. 팬데믹이 주류 문화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죠. 전에 없던 변수들이 빠른 속도로 출몰하면서 투자 난이도도 높아졌는데요. 한국시장에 맞는 가치투자 노하우 오늘 체크리스트에서 배워봅니다. 12월 6일 수요일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키워드는 뭔가요? 오늘 가져온 키워드는 고량주입니다. 본인 주 전공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솔깃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남국민 뉴스 큐레이터 분은 저와 가끔 고량주를 같이 마실 때가 있는데 고량주에 대한 지식이 남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연말 송년회 때 뭐라고 할까요? 안주거리로 아는 척할 수 있는 거 많이 나올 겁니다. 하나하나 썰을 풀어봐 주시죠. 우선 오늘 고량주를 왜 가져왔느냐 하면 딱 찬바람이 부니까 딱 떠오르는 게 송년회 시즌이 왔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식점만 가도 주변에 보면 이런 모임하는 곳이 정말 많은데 그때마다 또 그 시즌을 풍미하는 술이 있는데 요즘에는 알게 모르게 유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량주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소리소문 없이 퍼지고 있는데 오늘은 저번에는 제가 직구 열풍을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런 고량주의 인기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주류산업의 트렌드 변화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량주 저는 간간히 마시긴 합니다만 낯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술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낯선 술인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소주 맥주 이런 게 익숙하고 최근 몇 년은 와인 위스키 같은 게 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면 고량주는 정확히 뭐냐 하면 좀 언뜻 떠오르기로는 중국 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백주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전통 증류주를 백주라고 부르고요. 그중에서도 고량주는 이 고량이 원래 수수라는 작물을 뜻하거든요. 이 수수를 발효해서 만든 걸 고량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주라는 범위 안에 고량주가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수수를 발효해서 만든 술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한국에서는 그냥 중국의 증류주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량주를 이제 어떤 의미의 술인지는 설명해 주셔서 알았는데 이 백주 이런 것들을 요즘 왜 이렇게 젊은 세대가 즐기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저보다 윗세대일실 아버님 세대 이런 분들은 요즘도 그런 걸 많이 먹나 좀 굉장히 놀라우실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시간을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이런 말보단 빼갈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유행했었는데 한동안은 이게 또 명맥이 끊기다시피 하다가 얼마 전 한 10여 년 전부터 뭐가 인기를 끌었냐면 양꼬치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곁들이는 연태 고량주라고 하는 유명한 술이 이제 곁들여치면서 아 중국 술이 이런 맛이구나 많이 각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그거 나 먹어봤어 마셔봤어 하는 술이 되면서 지금 굉장히 친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빼갈이라고 불렸을 때부터 간간히 마셨던 술이긴 합니다만 진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도 고량주가 인기이긴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자료인 통계자료를 한번 보면요. 중국에서 다 들여오는 물량이다 보니까 통계자료가 딱 나와 있어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양이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93억 원 규모인데요. 이게 2년 전에 비하면 2년 전에는 천만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50%나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사이에 늘어난 거니까 가히 열풍이다 할 만큼 수입액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동안 인기에 있었던 위스키랑은 어떻게 비교됩니까? 이 수치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게요. 다들 많은 분들이 위스키 열풍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고량주가 위스키랑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서 더 재미있는데 최근에 인기라고 하는 위스키는 사실 요즘에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거품이 꼈다 이래서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위스키가 반값이 되고 이럴 정도였는데 사실 지난 10월 기준으로 보면요. 위스키 수입량은 181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위스키는 지금 좀 정점을 지나고 있었던 거고 사실 그 사이에 치고 나온 거는 고량주가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말씀 주신 통계를 딱 보니까 위스키는 지는 술이고 고량주가 뜨는 술이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절대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위스키가 한 10배 이상 더 훨씬 규모가 크기는 한데요. 지금 그 틈새를 고량주가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게 더 재미있는 건 젊은 세대다라는 건데 사실 위스키 열풍도 원래는 아빠 술, 아빠 찬장에 들어있는 술 이런 이미지였던 걸 깨준 게 바로 이 젊은 세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즘에 다시 고량주를 선택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보면요. 이런 고량주 병들이 굉장히 색깔이 빨갛고 화려한 게 많은데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그런 인증 같은 것도 자주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를 일종의 힙한 또 레트로한 패션 아이템처럼 활용해서 SNS도 올리고 실제로 마셔보니 맛도 독특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량주라고 통칭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저한테 사석에서 설명해 주실 때도 고량주가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고 늘 말씀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고량주 이건 어느 종류인가요? 제가 조금의 입문으로 하자면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꼬치에 곁들이던 한 병에 만 원도 안 하던 저렴한 거였다면 사실 요즘은 더 고급 고량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 비싼 술로요? 그렇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는 건데요. 아까 제가 수입하는 물량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금액은 50%나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또 재미있는 건 수입하는 양. 그러니까 리터 단위로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수입한 금액은 1.5배가 됐는데 수입한 양은 그대로라는 말은 양이 그대로인데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같은 리터당 가격이 더 비싼 술이 더 수입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량주가 저렴한 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사실 슬금슬금 고급 술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이런 익숙한 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중국 소주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 맛이 있는데 지금 고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짭짤한 맛이 나는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마오타이주라든지 3대 명주 중에 꼽히는 우량회라든지 이런 중국의 국주로 꼽히는 술들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또 중국에서도 한국 소출이 잘 된다 하면서 라인업을 점점 높여가면서 우리나라 그런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량주 하면 우리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이 저렴하게 그냥 술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술로 분류됐었는데 이제는 이미지가 싹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위스키랑 경쟁하는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소주랑 경쟁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위스키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건데 최근에 배달 플랫폼인 요기요에서 주류 배달에 대한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주문량 1위를 주종별로 발표를 했는데 고량주 부문에서는 주문량 1위가 만 원대의 저렴한 술이 아니라 10만 원이 훌쩍 넘는 무려 알코올 도수 52도짜리 고량주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고급 술 시장에서도 자리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급 술 그러면 위스키였는데 갑자기 고량주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고도주, 도수가 높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지금은 고량주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스키의 경쟁자가 되려면 적어도 도수가 40도가 넘는 고도주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 시장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양조 기술상 이렇게 높은 도수의 술을 만드는 건 정말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사실 요즘은 21세기에는 기술력 한 반도체지만 이게 옛날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는 사실이 술을 빚는 능력이 그 나라의 최첨단 기술과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산출물인 곡물을 집어넣어서 뽑아내는 화학 기술인 건데 이게 서양에서는 대표하는 게 위스키였다면 동양에서는 가장 역사와 문명이 오래된 국가 중 하나인 중국 술이 그 자리를 차지해 온 거죠. 그런데 지금 돌고 돌아서 두 술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시장을 오직 이 두 술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량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둘이 가끔 고량주 마신 건 위스키가 너무 비싸서 마신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위스키가 너무 비싸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격이 사실 굉장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요. 아까 우리나라에서 위스키의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위스키의 인기가 끌고 마치 오픈런이 일어날 정도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습니다. 특정한 주종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오면 예약 문자를 해가지고 손님한테 아는 손님한테만 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가격이 조금 즐겨본 분들은 아시는데요.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똑같은 술이 반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면세를 두 병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술을 두 병만 사오면 비행기 값을 벗나는 얘기가 될 만큼 한국에서 술값에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스키는 조금 너무 비싼 것 같아 하고 있었는데 고량주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술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른 술이라 동일선상에 놓기는 힘들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라도 크고 인구가 많잖아요. 즉 14억 명이 먹는 술을 우리나라에 수입해 오는 건데 위스키를 생각해보면 본고장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가 유럽에서도 굉장히 작은 나라들이잖아요. 여기서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오는 술이랑 14억 중국인들이 먹는 술 시장을 경쟁을 해봤을 땐 사실상 반값 정도에 더 즐길 수 있다 하니까 술을 좋아하는 분들일수록 그러면 나는 위스키 말고 고량주 먹을 거야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같은 어떻게 도수 높은 술을 즐길 때도 위스키보다는 고량주가 흔히 말해서 가성비가 더 높은 술로 분류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술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안동소주같이 증류주로서 도수 높은 술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위스키라든가 고량주처럼 저변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참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입맛은 지금 점점 더 높은 술, 고급 술로 시장을 변해가고 있어요. 소득이 변하니까 자연스러운 변화인 거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마저도 매우 높은 도수의 술이 이제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요리처럼 그 술을 먹는 문화가 자리 잡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 입맛이 높아진 걸 수준을 따라와 줘야 되는데 매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술이 그 시장에서 정면대결할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이유가 있냐면요. 이런 고도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농업시대에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백 년 동안 이런 전통이 이어져 와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이런 증류하는 기술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소주라는 게 사실 고려시대 때부터 만들어서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역사로 치면 어느 나라에도 뒤처지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건국하고 경제를 개발할 때는 굉장히 먹고 사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쯤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런 쌀로 술을 빚는 게 굉장히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술을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들이 며칠 동안 먹는 곡물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는 부자들 그 술 먹자고 우리 먹을 쌀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실용적 이유였지만 그 당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전통적인 제주주조법은 좀 전통이 끊겼고 그 자리를 찾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녹색병 하면 아는 그 소주 희석식 소주가 자리를 찾은 겁니다. 나름대로 역사적 맥락에서 그 당시에는 희석식 소주가 대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뀐 것에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희석식 소주마저 그 위상이 흔들릴까 봐 전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희석식 소주 소주라고 보통 부르다 보니까 그냥 소주는 소주 아닌가 할 수 있는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증류를 하는 건 증류를 할수록 도수를 높여서 40도 50도까지 높일 수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는 지금 16도 18도 이렇잖아요. 이게 사실은 카사바 같은 저렴한 재료에서 전분을 뽑아서 그걸 발효해서 여기다 물을 타고 감미료를 더한 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경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표술이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 재미있는 게 전 세계 증류 주들 중에서 소주 판매량이 압도적인 1등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우리는 알잖아요. 토스가 낮고 병 자체의 용량이 작으니까 우린 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하면서 많이 시키니까 약간 압도적인 통계상에는 1등이지만 이게 이런 독특한 상황 속에서 1등이지 앞으로는 계속 위상이 흔들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산업적인 관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료를 먹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외국 식품들이랑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주 제조 기업인 하이트즐로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나 감소했어요. 24%나요? 사실 술 같은 경우는 경기를 많이 안 타서 불황해도 강하다, 방어주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보통 술은 그냥 먹는 걸 비슷하게 먹잖아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그런데 더 위험한 이유가 소주 매출이 4% 정도 줄어든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주 시장에서 하이트즐로가 60, 70%를 차지한 독점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소주 매출이 줄었다는 말은 한국 사람들도 더 이상 한국식 소주를 잘 안 먹고 있는 게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위스키라든지 와인, 고량주 같은 수입산 술들이 차지한다는 거죠. 요즘은 회식 문화에서 폭탄 돌리는 문화 이런 것도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건데 역설적으로 이 기업에서도 맥주의 매출은 오히려 늘었어요. 저도 제 주변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맥주는 즐기는 문화가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회사 회식의 상징이었던 폭탄주 문화는 코로나 전후로 해서 정말로 많이 사라졌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폭탄 말아 먹는다 하면 아직도 그런 술을 먹나. 굉장히 당황할 만큼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고 그렇다고 이 녹색병 소주를 그냥 이것만으로 혼술을 하거나 분위기 있게 마시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렇군요. 예전에 한참 경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던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마다 오히려 소주 매출은 더 늘기도 했다. 이런 소리도 들을 만큼 서민들을 위로했던 대표적인 술이 소주였는데 이제 점차 외면받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문화가 바뀐 건데요. 예전에는 술 하면 일단 저렴해서 많이 먹고 오래 먹고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음식의 일종으로 보고 그 자체를 즐기려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해외처럼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술이 그렇다면 다 뒤처지고 있느냐. 희망적인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통계도 있는데 지난해 전통주 판매량은 2020년보다 두 배나 늘어났어요. 그래요? 그리고 전국에 전통주를 판매하는 보틀숍이나 양조장이 정말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더 좋은 소식은 이거를 사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이른바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술을 다 먹고 수입산 술이 좋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더 다른 술로 찾아서 이동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술도 고량주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로 봐서 육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고량주 만드는 회사가 엄청난 시가총액을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이 그래도 그게 큰 산업이 될까 싶을 수도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보면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마호타이를 만드는 귀주 모태주인데 여기 시가총액이 한 400조 원 정도 돼요.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열심히 최첨단 반도체 만들어서 이룬 시가총액을 그냥 마호타이라는 술 만드는 회사가 지금은 하고 있다. 이 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술산업이라는 게 정말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전통술부터 해서 고순도의 증류주 이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육성하려면 제가 알기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사실 그 술의 판매가에다가 그대로 주세를 물리다 보니까 비싼 술을 만들수록 비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고급 술을 만들어봤자 너무 비싸서 팔리지가 않아. 그리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위스키 같은 고급 술을 사려면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전문가들의 입장도 이거를 그냥 몇 리터인지에 따라서 붙이는 세금을 바꾸든지 아니면 제조 원가에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세금 부담을 낮춰서 우리나라의 고급 술 문화, 전통주를 키워보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고급 술이 되려면 나름대로 묵혀두는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 이상이 되면 세금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 추가적으로 붙어서 비싼 술로 분류될 텐데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1년 안 된 바로 중요한 술들이 희석돼서 판매되는 소주가 그동안 붐업을 잃었던 이유를 거기서 찾던데 이런 제도 개선은 언제쯤 추진된다고 하던가요? 이번에 정부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냈는데요. 이런 주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부의 안에 따르면 위스키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제도를 정부한 대로 바꾸면 한 20% 정도 가격이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고급 술 시장이 가격이 낮아지면서 조금 더 고급 술로 만드는 사람도 마시는 사람도 옮겨갈 수 있게 해놨고요. 말씀하신 이런 발효 기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우리 술 기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거에 포커싱되는지 우리나라는 옛날에 좀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의 제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산업적인 관점보다는 곡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관점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국민 기자님은 국내 전통 술도 좀 드셔보셨을 텐데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굉장히 그런 증류 같은 기술이 한국도 기술이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걸로 유명하고요. 무엇보다 막걸리 시장 같은 경우 정말 종류가 수백 종인데 창의력의 끝판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케이팝이 창발할 때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도개표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둘이 술 한잔할 때는 이번에는 전통 술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남국민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신기방기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책인데 한국 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딱 드러나네요. 한국형 가치투자. 직접적인 투자 관련한 책은 제 기억으로 거의 우리 기자님 소개 안 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성격이 좀 못 돼서 남들이 하는 법을 잘 따라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사실 투자법 등으로 소개되는 책들은 물론 가끔 찾아서 읽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히 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투자법이라는 게 각자의 상황하고 성향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기는 하지만 꼭 따라하거나 기억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인데요. 그런 지론 갖고 계신 분께서 이 한국형 가치투자 이거는 소개를 해 줘야겠다 하는 생각하신 이유가 있겠네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찰리 멍거라는 전 세계 가치투자업계의 거물이 최근 돌아가셨잖아요. 알죠. 어제 성경제 플러스 시간에도 신기주 대표가 찰리 멍거의 투자법 알려주시던데 워렌 버핏의 영원한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평생을 가치투자라는 신념에 의해서 자산을 불려온 가치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그러니까 2024년 증권사들의 연만 전망을 좀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유망한 주식을 섹터별로 뽑으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자산의 성격으로 보면 가치주를 뽑은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전통 가치투자의 명맥을 잘 유지해 오고 있는 vip 자산운용의 두 대표가 최근 출간한 책입니다. 한국형 가치투자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가치투자의 대명사 그러면 워렌 버핏하고 찰리 멍건데 마침 최근에 작고하신 바람에 이번 주부터 그리고 지난주도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대가들의 투자 노트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또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버크셔 해설웨이의 부회장이었어요 찰리 멍건은 99살까지 현역에서 명성을 얻고 떠나셨으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신 거죠. 물론 그 어떤 죽음도 행복한 죽음은 없지만요. 워렌 버핏보다 7살이 많으니까 워렌 버핏 옹도 이제는 92살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어쨌든 워렌 버핏은 멍거의 영감과 지혜 참여가 없었더라면 버크셔는 지금과 같은 지위를 겪고 쌓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향이 같았고요. 어릴 적 멍거 부회장이 버핏의 할아버지 회사에서 잠깐 일했다고는 하지만 두 사람의 인연은 1978년 방직 공장인 버크셔를 워렌 버핏이 인수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때부터 워렌 버핏도 그냥 투자가 아니라 회사 하나를 완전히 인수해서 방직 회사였던 버크셔를 투자 홀딩스처럼 운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멍거 부회장도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해서 변호사를 좀 했다고는 하는데 워렌 버핏하고 손을 잡기 전부터 나름 투자에 꽤 성공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버핏의 명성에 가려져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투자와 관련된 꽤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주옥 같은 말들이 이 책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를 들면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질투는 미친 짓이다. 100% 파멸을 부른다. 질투에서 벗어나면 인생이 편해진다 라는 말. 평범한 사업을 헐값해서 사는 것보다 엄청 좋은 사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 낫다라는 투자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투자란 가격이 잘못 매겨진 도박을 찾는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걸 풀어보면 베팅 가격이 잘못 매겨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아야 한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이제는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가치투자 제목인데 일반 가치투자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앞에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붙였겠죠?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들이 vip 자산운용을 만든 최준철 김민국 대표라는 두 사람이거든요. 서울대 투자동아리에서 출발해서 가치투자라는 기치를 걸고 20년 넘게 자신들의 투자 스타일을 잘 유지한 국내에서 보기 드문 투자자이자 자산운용사의 경영자들입니다. 이들은 벤저민 그레이엄을 시작으로 피터 린치를 거쳐서 워렌 버핏으로 이어지는 정통 가치투자를 추종하는 투자자들인데요. 한국형 가치투자라고 책 제목을 단 것은 이 책에 자신들이 그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왔던 가치투자의 실패와 성공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업그레이드한 투자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즘 사학겜이라고 불리는 한국시장은 이제 끝났다. 제대로 된 증권시장인 미국 증시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통해서 자신들은 왜 여전히 한국 증시에 남아서 가치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형 가치투자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증시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작전이라고 하는 주식들도 그렇고요. 공매도 이슈가 터지질 않나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 보호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보는 게 뻔히 드러나는 상황인데도 제도 개선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에 더 눈독을 들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일본 다크판타지 만화인 베르세르크라는 만화가 있대요. 여기 대사를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낙원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 기업들도 한국 시장보다 훨씬 많고 또 주주보호도 제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반대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경쟁을 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 우위를 점하기가 매우 힘든 시장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미국 시장은 이슈나 분기 실적 등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하루 주가 변동폭이 매우 크다 보니까 그 얘기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말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끔찍히 싫어하는 공매도가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기도 하고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미국 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느냐라고 이 책에서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취득과 분석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더 수월한 한국 시장 또 주주로서 참여해서 우리 기업들의 자본 확충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런 자본 확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성장원 과실을 나눌 수 있는 한국 시장이 좋다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증시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제도적 안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 증시를 떠날 이유는 절대 없죠. 말이 되긴 하는데요. 다시 투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가치 투자라는 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평가 기업을 사서 제대로 평가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익을 챙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특별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만점 받은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했나 비법을 물으면 되게 허무한 답변이 돌아오곤 하죠. 그렇죠. 구경수를 중심으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 그렇습니다. 그런 답이 돌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도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경수 학습하고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체화시켜야 된다는 점에서는 예체능적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 예체능적 속성을 가졌다는 차원에서 원칙은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책으로 운동을 배우면 현장에 가면 잘 안 되잖아요. 뭐 드리블을 잘해라 이런 거니까 사실은 가보면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도 길러야 하고 실제 경기를 뛰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익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한 필요한 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종목 선정 방법부터 시작해서 매수 매도적 측면 또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겪는 심리적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 이른바 물린 주식에 대한 대처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실려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말씀 주신 물린 주식 대처법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요즘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두 개 종목 이상에서 물렸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린 주식이라는 게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에 쓰이는 말이잖아요. 다만 가치 투자자들에게 손실이라는 개념이 조금 우리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그걸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매수한 가격 이하 그래서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힌 걸 손실이라고 이 가치 투자자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적정 가치가 내부적이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이게 훼손되면서 자신들이 매수한 가격 이하로 이 적정 가치의 추정이 빠질 경우 이거를 이제 투자 실패 혹은 손실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투자 심폐를 인정하고 투자 종목을 갈아타거나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 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들이 매수한 단가보다 주가가 내려가는 상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산정한 적정한 가치가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문제가 없다라면 아직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들은 도리어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주식을 보유를 더 늘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손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네요. 그래서 이들의 물린 주식 대처법이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산 주식이 빠질 때의 심리 상태를 조금 흥미롭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이런 감정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주식이 빠지면 이런 감정이 들긴 하는데 내가 잘못 샀나 하는 불안감이 먼저 닥쳐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라도 팔까라는 주저함이 생기고 그다음 단계가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라는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결국은 오르겠지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가면 망하기야 하겠어라는 약간 체념의 상태 그리고 원금 이하로 팔 수 없어라는 고집이 그다음에 생기고 그리고 최종 단계가 이럴 바엔 자식에게 물려주자라는 극당 처방까지 간다는 건데요. 이때 매수단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깨끗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한 돈이 다시 현금으로 주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같은 주식을 살 것인가라고 다시 되짚어보고 예스라고 하면 물린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 사도 된다. 도리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자신들은 더 산다고 하고요. 노라는 답변이 나오면 차분하고 과감한 결정을 하기 위한 대안을 빨리 찾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주식을 빨리 찾아야 자기가 갈아타기도 쉽고 물린 주식을 손절하기도 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산운용 회사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운용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vip 자산운용 아까 최준철 김민국 대표가 운용하는 회사가 vip 자산운용인데요. 이 회사는 주가가 하락하는 약세장에서 도리어 과감히 포트폴리오를 다시 조종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교체를 단행하는 건데요. 가치가 훼손된 주식을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심리적 불안 상태에 과도하게 빠져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교체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같이 빠지면 좋은 종목들도 주가가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찾아서 가치가 훼손된 주식은 바로 교체하는 걸 약세장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린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 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물린 건 제가 보기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주식 고르는 방법도 나와 있나요? 자신들의 종목 선정 방법을 소개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만 대부분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른바 per이라고 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동종업계가 어느 정도 가치평가를 받는다라는 기본적인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슈퍼에 가면 이렇게 커다란 수박은 한 2만 원에 팔리더라. 그러면 주변에 비슷한 크기의 수박이 2만 5천 원에 팔리면 이건 비싸네. 아니면 만 원에 팔리면 이건 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동종업계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너무 낮으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으면 그래도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라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자산을 가진 기업을 찾아본다든지 혹은 꾸준히 이익이 높아지는 기업을 찾아서 다음에도 이익이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비즈니스 확장이나 m&a를 통해서 사업의 확대 등이 예상되는 기업을 고른다든지 굉장히 이건 일반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책의 묘미는 이런 원칙들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적용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좋다고 생각해 투자한 종목이 5년이나 6년 동안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아서 고생한 것들이 있었다라면서 실제 주식을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몇 년도에 어떻게 투자했는데 얼마나 빠져서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게는 5배 이상의 수익을 결국 가져다 줬다는 건데 6년 정도를 투자해서 이 과정에서 이 수익이 나타나는 구간은 불과 1년 상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기간 동안 수익이 나는 거는 한 8대 2라고 해서 한 2에 불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8을 견뎌내야 되는데 견뎌내려고 하면 아까 말한 나의 적정 가치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도 보니까 총매 같은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좋아져도 주가는 튀지 않고 있다가 갑작스런 총매 하나가 주가를 자극하고 시장의 무관심을 엄청난 관심으로 바꾸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총매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그 총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면 이런 생각도 솔직히 저는 듭니다. 진리라는 게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만큼 그래서 이 두 저자는 투자라는 게 예체능입니다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네요. 여러 번 하면서 몸이 채득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운다기보다는 내가 이 투자를 만약에 하고 있거나 투자를 할 생각이 있다라면 같이 생각해 볼 부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읽어보고 참고할 만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능력범이라는 개념이 이 책에 소개가 됩니다. 이건 사실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인데요. 자신이 진정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분야가 바로 능력범이다 이렇게 워렌 버핏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원의 크기가 아니라 이 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도.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 그쪽으로 쭉 가서 투자하고 또 어디가 주가가 급등했다더라 그러면 그 영역으로 가서 투자하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2차전지라든지 이런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투자는 마치 의사가 반도체 올인해서 투자를 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에. 반도체 연구원이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해지면 그때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면서 불안한 심리에 아주 저점에서 주식을 팔고 나와버리는 적정 가치가 오기도 전에 팔고 나와버리는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범위 투자라는 것은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매수한 가격 이하로 주가가 빠졌을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감정적인 것들 허탈감 실망감 체념 등의 심리 상태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 범위 안에서 투자하라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 변동성을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 변동성이 없다면 우리는 싼 주식을 살 수도 없고 비싸게 주식을 팔 수도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변동성은 주식 투자라는 게임에 참여하는 일종의 입장료니까 이걸 아예 인정해버려야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 자신들은 기업의 펀더멘탈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견뎌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게 없을까요? 사실은 이 책에서 반대로 얘기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에 샀든지 간에 매도가 기술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싼 가격에 팔면 수익을 내는 거니까요. 그게 주식 투자의 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반대로 주식 투자는 매도보다 매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은 살 때 이미 수익률이 결정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싸고 좋은 주식이 수익의 원천이라는 말이고 적정 가치보다 내려간 주식을 사면 언젠가는 그 가격까지 오르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의 바탕이 바로 그거라고 하니까 잘 사면 주식은 언젠간 수익을 준다. 그러니까 매도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굉장히 싼 타이밍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보면 팔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두 저자가 말한 말이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두 저자분께서 생생하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직접 느꼈던 경험들을 다 수록해놓으신 것 같고 몇 가지 사례는 직접적으로 종목까지 언급하면서 기술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에피소드 중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시켜주시면 어떨까요? 아까 이제 vip 자산운용의 두 대표를 얘기했는데 최준철 대표가 자신의 어릴 적 자기가 주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가 무리해서 자신을 사립학교에 넣었는데 아버지는 월급 생활을 하시는 봉급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들 사업하는 아빠였고 열등감에 굉장히 시달렸다.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사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결국에는 열등감 때문에 몸도 많이 아팠고 학교를 그만두고 공립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키웠는데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자신의 성격상 사업은 안 될 것 같더라 대학에 와서.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실패를 하고 그때 이제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주식이 결국에는 내가 사업을 소유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주식에 접했고 그게 자기의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월급 생활을 했다면 아마도 평생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스스로 돌아가는 주식을 투자해놓으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그 주식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생활 그리고 나의 자본 나의 돈을 키워주는 주식 투자에 올인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 어렸을 때 그 사립학교 경험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가 투자라는 것도 삶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이라든가 개성 이런 것들에 부합하는 투자 형태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대표님은 우연한 기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해서 그걸 투자로 이어놓은 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김치영 기자님도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데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고 저도 이런 데 잘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워낙 바쁘시니까 직접 못 챙길 때는 그것도 방법이죠. 저는 시간 요일도 있어서 직접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요? 매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허각과 정인이 부른 동네 술집입니다. 오늘 고량주에 대해서 배워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